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이렇게 밝혀지고 마는구나. 21대 총선에서 관외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되었는지가 낱낱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에 언론이 일제히 침묵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관외사전투표 2724653건에 대해서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일일이 전수조사를 마침내 마무리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명백한 부정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9월 9일 날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 대표가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했고 성명서 안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모두 7부분으로 해부해서 각 부분에 대한 주제를 밝히고 그 다음에 성명서를 소개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해서 조작했다.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해서 조작했다는 겁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투표 우표 투표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를 전산 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전산 네트워크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렬번호를 부여했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개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관외 사전 투표인의 우편 투표 전수조사로 완벽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두 번째입니다. 기존의 수금표만으로는 조작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하다. 성명서 내용입니다. 종내 대부분이 하는 방식의 실물 투표지 개수 방식은 재금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산 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트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 선거인 명부의 투표 기록, QR코드 발급 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 투표지와 전산 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거 검증 방식이다. 세 번째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다양한 부정선거 유행 발견되다. 성명서입니다. 근본 전수조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되었다. 등키 우편물에 수신 날짜가 없는 우편 투표물이 13만 8860건,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닌 것이 13만 8853건, 배달 완료된 이후에 배송 진행이 된 것이 14만 515건, 인천 우체국을 향하는 관외 사전 투표지가 경주, 포항, 대전, 부천, 경주, 부천, 포항, 인천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트리 배송경유지를 거치고 내비게이션상 40분 걸리는 27.8km의 거리를 1분 1분 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 및 조작된 우표 통지가 32만 8723건을 넘어섰다. 도착, 발송, 도착, 발송으로 진행되어야 될 우편 투표 배송이 발송, 발송, 도착, 도착으로 된 것도 9만 9772건이나 되었다. 우편 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건, 접수 이후에 재접수가 된 것이 3063건, 특정 우체국에 접수된 이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이나 되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건, 동거인 및 행제자매가 800건이었다. 배달집병원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 4511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만도 6건이나 되었다. 네 번째입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투표지는 최소 64만건, 65만건 정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성명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만 5386건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 등기우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시스템의 일시오류나 부실관리나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다. 어떻게 전체 투표의 23.3%에 해당하는 63만 5천건 이상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별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다섯 점 번째입니다. 4.15 총선 자체 적시 무효 선언되어야 된다. 전체 우편투표의 23.3%인 약 63만 5천건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에 조작이 확실한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의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부분은 전부 무효다. 관외사전투표가 무효란 것은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수천표 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학지역 선거구가 수십 곳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 5천표의 무효포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꾼 숫자이다. 국회 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이다. 이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무효 사유는 이 하나만으로도 4.15 총선 전체의 선거를 무효로 선언함과 재선거를 실시해야 될 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4.15 부정선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제 부정선거임을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법은 부정선거 공모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대법원이 재건표를 지금까지도 제1의 변론길도 잡지 않고 미뤄왔다.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표용지 발급기, 전자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거부하였고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전산확인 장비 등 증거보전 절차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심각하고 맹백한 부정선거 때문이 아닌가.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이 전례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계속하는 건 역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 일곱째입니다. 21대 국회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 조작과 개표 조작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뿌리채 무너뜨린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와 벨랄루스의 폭력상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당군 이래로 최악의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이다. 당군 이래 최악의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는 국회와 검찰 진상규명에 적강 나서야 된다. 국회는 실체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된다.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적각 수사를 돌입해야 된다. 대부분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서둘러 선거 무효 선언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5 부정선거를 통하여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찍혀지고 말았다. 대한민국 주권을 유련한 범죄자들을 찾아 언벌하야 될 것이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맹맹백백하게 밝히고 강탈되고 집핥힌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될 것이다. 9월 9일날 국투본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번에 관외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 가운데서 최소 64만 표 이상이 부정적인 부분임을 발각한 것을 발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4.15 부정선거 투쟁봉부 상임대표의 성명서를 봤습니다만 이 성명서에서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은 4월 15일날 총선 이후에 열정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기 오긴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관점과 주장과 거의 일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같은 당군일의 최악의 범죄를 밝히는 일들이 이루자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